그렇습니다. 나의 아이디어, 또는 내 상품, 나의 뭐든 간에 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게 될까 이런 생각 늘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그 모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요. 인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용자들, 이 연령대는 어떤가요? 뭐 딱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가 주 고객층이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펀딩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가 뭔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대량 생산하기는 좀 무섭고 시제품 정도 만들어서 시장 반응을 확인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취지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펀딩으로 시드머니를 좀 확보해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뭔가 쇼핑몰을 작은 걸 하는데 이거 관련된 어떤 데이터, 고객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더 확보해보고 싶다. 이럴 때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20대, 30대가 주로 이용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30, 40대들이 이제 주로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도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뭐 대부분 많이들 하시고 요즘에는 어떤 재밌는 제품들이 올라와 있나 하면서 이제 살펴보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두세 개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잘 되잖아요. 정말 잘 됩니다. 하고 한 세대는 한 세계에서는 정말 모르고 있고 전혀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처럼 알지만 저게 되겠어라는 생각에 중간 그룹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회원수가 많더라고요. 플랫폼들 좀 보죠. 먼저 플랫폼이 어쨌든 시작점이잖아요.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이미 여러 개 있고요. 플랫폼마다 또 특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와디즈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기는 20, 30대 남성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이제 관심을 보일 만한 아이템을 여기서 이제 펀딩하시면 굉장히 잘 되고요. 그다음에 카카오베이커스 있잖아요. 카카오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정보 같은 거 많이 받아서 들어오시는데 여기는 30, 4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품들이 판매됩니다. 텀블벅이라는 곳도 최근에 있는데 여기는 20, 30대 여성 조금 더 연령대가 낮아요. 그래서 고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콘텐츠도 굉장히 다양한 게 내가 다큐멘터리나 영화 제작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서 펀딩이 가능하고요. 음악, 미술, 출판, 창작물, 공연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또 생활 속 아이디어 같이 상품, 의류, 주방용품, 미니가전 이런 내가 뭔가 시제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심지어 양말, 속옷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는 재미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재미있는 상품 없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너한테 이제 회의를 하는데 투자 관련해서 상대방으로 나오신 분이 뭐 할 때마다 아, 이거 뭐 와디땡에 아까 말한 와디에 거기에 올려서 뭐 해보죠? 매번마다 솔루션을 그걸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반응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데 좋은 플랫폼이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왜 저분은 저러지? Türkiye님의 원가